0470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0년 12월 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화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2010년 8월 포스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지분 68.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2017년 포스코 P&S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2020년 4월 철강 가공사업을 물적분할함 수출입업, 중개업,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곡물, 원유 등이 주요품목임. 기업개요 대시 2000년 12월 주 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화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2010년 11월 포스코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음 대시 철강, 금속, 자동차 부품, 플랜트 등의 무역부문과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부문 그리고 호텔, 임대, 파모일, 유연탄 등의 투자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가공, 스크랩 등 포스코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던 주 포스코 P&S를 2017년 3월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철강제 및 철강 원료 트레이딩 확대,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 증가, 인도네시아 파뮤 및 호주 천연가스 사업의 성장 등으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미얀마 가스전의 원가 회수 정상화, 가스 및 파모일의 판매 가격 상승, 판관비 부담 완화 등의 힘입어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대시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을 통한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 강화와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 등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외형 성장폭은 축소될듯 2023년 2월 28일 9시 44분 기준 장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가 총액은 4조 81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0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7592만 2788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퍼은 5.00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2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37원이고 추정 EPS는 3327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71배 326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2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0.53억원 4,745억원 5,85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0.24억원 2,295억원 3,565억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6번지 67%이고 유보율은 462.1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7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54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023년 2월 28일 9시 4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35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3,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종가는 23,20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종가는 23,20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래량 819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6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6,8804주, 미래의세증권에서 7,227주, 삼성에서 6,849주, 한국증권에서 6,106주, 키움증권에서 4,35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93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9,10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110주, NH투자증권에서 4,4001흔또주, 메릴린치에서 3,0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28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1,880주가 거래되었습니다.